안녕하세요. 병자호란의 창으로 다시 본 조선시대의 조선시대 사람들 강의입니다. 지난 11주차 강의에서는 인조의 출성과 삼전도 항례가 당대인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가 라는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자 12주차 강의에서는 최명길의 주화론이 왜 당대에 그토록 많은 비난과 공격을 받았는가 라는 의문에 대하여 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첫 번째 주제로 최명길의 주화론이 단계적으로 변화해간 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최명길의 묘소의 정경입니다. 그는 앞장서 주화론을 주장함으로써 국망의 위기에 처한 조선과 인조를 구해낸 인물이었지만 당대인들의 평가는 매우 박하였습니다. 김유, 이귀, 신경진 등 인조반정의 일등공신 대다수가 종묘에 있는 인조의 묘정에 배양되었지만 그는 명단에 오르지 못하였습니다. 오늘날의 시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최명길에 대한 당대인들의 비난과 공격, 여기에 17세기 조선시대 사람들의 심성을 엿볼 수 있는 실마리가 숨어 있습니다. 먼저 최명길의 출신과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인조반정 명분 중에 하나가 바로 광해군의 배명 친후금 외교였습니다. 그는 바로 이 인조반정의 공신들을 책봉한 정사공신의 일등으로 책봉되었는데요. 형 최례길은 삼등공신의 책봉, 즉 노쿤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훈적, 공신의 명단에 기록이 된 것이죠. 이걸로 보아 최명길과 그의 집안은 반정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특히 최명길은 반정 추진의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반정 직후부터 최명길은 광해군의 최측근이었던 평양감사 박엽의 군명운동을 시도하기도 했는데요. 이 박엽이라는 사람은 군무에 밝고 변사, 즉 외교에 능통하다라는 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명길의 장인 또한 유명한 인조대 광해군대의 군사전문가였던 장만이었습니다. 이걸로 봐서 최명길은 당시 어떤 조선의 외교, 국방에 관한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인조정권 초기의 대외 후금 외교의 그 기조가 후금에 대한 공세는 유보하고 지금의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문용에 대한 군수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었는데요. 아마 여기에 최명길도 깊이 개입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정묘호란 전후에 최명길의 주화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주화론자들은 앞장서 주장한 사람은 2귀 최명길이었고요. 비변사 대신과 인조는 이 주화론을 나중에 최종 제가 하였습니다. 주화론을 이들이 주장한 주화론을 요약을 하면 전황이 지극히 불리하기 때문에 국가와 백성의 안의를 위해서 후금과의 강화는 불가피하다. 그래서 후금이 요구한 형제 맹약은 가능한데 다만 명과의 사대관계는 절대적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고수하고 일정 부분은 양보를 한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주장은 강화를 후금이 먼저 요청했다라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주장이 상당히 약점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사료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병력이 과연 요양의 병력만 하겠는가 답서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반드시 적을 당해내지 못할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한갓 한때의 사악한 논의, 즉 배금론입니다. 배금론만을 무서워하니 종묘사직을 어찌하려는 것인가 이것은 그저 자신의 몸만을 사랑하고 나라의 위망은 돌아보지 않는 태도이다. 아울러 왕으로 하여금 유하책을 굳이 고집하도록 하려는 계책은 곧 뒷날 임금에게 모든 죄를 돌리려는 의도이다. 옛날의 대신이 과연 이렇게 하였던가 이제 만일 국경을 폐쇄하고 사신을 거절한다면 준엄한 논의를 편자들을 먼저 내려보내 적을 방어하게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여기서 준엄한 논의라는 것은 바로 배금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다시피 이런 주화론자들의 주장은 자신들이 인조반정을 통해서 몰아낸 광해군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 인심무외교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주장이었습니다. 황제의 허가 없이 번국, 제후국을 사사로이 외교할 수 없다. 사실 사사로이 외교도 했죠, 조선이. 조선이 했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후금이 다름 아닌 명과 교정국가였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명분상의 문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정묘 맹약의 본질은 주화론자들은 후금이 먼저 강화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고 얘기했지만 후금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타협 내지 굴복이라는 것은 주화론자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주화론이 이런 약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기와 최명길의 처벌을 요구하는 상소가 빗발쳤습니다. 심지어는 참수를 하라는 상소까지 올라왔는데요. 이들이 인조정권의 실세고 반정의 1등 공신이기 때문에 이것의 어떤 시력 혹은 가능성이 많다라기보다도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단 하나 이제 엿볼 수 있는 것은 이들에 대한 어떤 공공연한 비난이 당시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그런 분위기는 느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최명길의 형이었던 완천군 최래길로 화친하지 말고 유해를 죽이기를 청할 정도로 그 후금의 사신이었죠. 정묘호란 당시 이 정도로 사실 이 분위기, 주화를 반대하는 분위기는 강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때의 주화로는 그래도 명군상의 여지가 있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명과의 사대관계는 유지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어떤 후금과의 강화에 있어서 뭔가 그들의 입장을 변화할 만한 그런 여지는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병자호란 이전의 최명길의 주화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조 14년 1636년 2월 후금 몽골사신이 홍타일제에게 황제조노를 올리는 것에 조선도 즉 조선국왕 인조도 동참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척화론자들은 이들이 갖고 온 봉서도 접수하지 말고 그 다음 이들 후금 몽골사신들을 목을 베어야 된다. 아주 과격한 주장을 했는데 최명길의 주장은 일단 사신은 접대하자라는 그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 다음 인조 14년 가을에는요. 황제를 이제 참칭한 청과의 교섭문제가 다시 본격적으로 대두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최명길은 형제맹약은 유지해야 된다. 여기서 뭔가 청과의 관계를 모두 단절해서 파국에 달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형제맹약은 유지해야 되고 이를 통해서 청과의 교섭은 최소한 유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청과의 교섭하기 위해서 이미 이제 황제국을 참칭을 했기 때문에 청국이라는 그 새로운 국혼을 인정을 하되 황제라는 어떤 호칭은 붙이지 말자. 그래서 청국한의 호칭은 사용 가능하다. 외교를 할 때 이런 약간 타협적인 주장을 했던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대관들은 최명길을 격렬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최명길이 그 유명한 병자년의 봉사 봉사는 아주 긴 긴 분량이 많은 일종의 상소의 형태인데요. 병자년의 봉사를 통해서 이렇게 자신을 변호를 했습니다. 당시 조선에 왔던 명사신도 후금에 대한 정탐을 권유했다. 그러니까 이 화친은 화친을 위한 교섭이 아니라 정탐을 위한 교섭이다라는 이제 명분을 내세우는 거죠. 그것도 명나라 사신이 권유했다라는 이것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오대후진의 주전론자인 경영광을 주희가 바로 비판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광이라는 사람은 오대후진이라는 나라의 유명한 주전론자였습니다. 출제라는 임금이 주기한 후에 대신들은 거란에 표문을 올려서 신하로 자처하자고 주장을 했었는데 경영광 혼자만 이에 반대하고 거란을 물리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치다가 후일 거란이 쳐들어와서 잡히게 되자 자살했습니다. 이 경영광의 행적에 대해서 주희가 굉장히 비판적인 사론을 남겼는데 이런 점을 이제 들어서 자신을 변호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서인의 영수였던 서인의 영수가 이제 유명한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율곡이 선생이고 한 분은 우계 성원이죠. 이 성원도 임진왜란 때 일본과의 화의를 주장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 임진왜란 때 전쟁에 지친 명군 장수들이 일본과의 강화를 시도를 했고 이것을 조선도 받아들이라고 이제 강요를 했는데 당시 이제 성원이나 유성용 같은 분들은 여건상 일본과의 단독 전쟁이 불가하기 때문에 명군이 만약에 빠져나가면 강화를 주장하는 명예 요구를 일단 수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선조는 이런 식의 강화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격렬하게 반발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성원과 유성용은 굉장히 많은 비난과 공격을 받습니다. 이제 이 네 번째로 성원의 주장을 인용을 하면서 성원의 주장을 인용을 하면서 조정은 이해와 시비가 일치하기 때문에 필부와 종묘사직의 존망은 다르다. 이게 바로 성원의 논리였습니다. 이 논리를 자신이 인용을 하면서 지금의 후군가의 강화는 불가피한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런 논리가 바로 성원의 주장이자 이제 최명길의 이런 논리가 광예군의 논리와 별 다를 바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성용과 함께 이제 일본과의 강화를 주장했다가 많은 공격과 비난을 받았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때 성원과 유성용을 공격한 주체는 북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점이 굉장히 눈길을 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병자호란 당시 최명길의 주화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남한산성 농성 때 조선과 청 사이의 강화협상의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칭신을 표기한 국사의 발송 두 번째는 척화신의 압송 세 번째는 인조의 출성 항복이었습니다. 첫 번째, 세 번째 조건은 아주 직접적으로 대명의리와 연관되는 조건이었고요. 두 번째 조건 역시 이들 척화신이 명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척화해야 된다. 즉 척화의 화치는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대명의리와 연관되는 그러한 쟁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 모두 명과의 사대관계 단절을 명확히 의미했기 때문에 이 척화론자들은 굉장히 고립무원의 상황 속에서 그리고 명나라가 자신들을 도와주지 못할 것이라는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음에도 격렬하게 반발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 최명길의 발언을 보면요. 이 발언은 청이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을 때 바로 이제 칭신의 국서를 발성하고 인조는 출성에서 항복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런 요구를 했을 때 나온 반응이었습니다. 인군과 필부는 다르기 때문에 진실로 보존될 수만 있다면 극한 방법이라도 쓰지 않을 수 없다라는 식의 주장을 한 것이죠. 사실 이렇게 최명길이 주장했으면 아마 이런 논리를 인조반전 당시에도 관철시킨다면 최명길은 인조반전을 일으켰으면 안 되는 인물인 것이죠. 당시 전쟁을 총지위한 도채찰사 김유의 발언도 이런 발언을 남기고 있는데요. 이게 이 발언의 시점이 바로 인조의 네 번째 국서 발송 전날의 노은이 가정에서 나온 겁니다. 인조의 네 번째 국서가 1월 21일에 발송되는데요. 바로 이때 칭신을 했던 거죠. 조선이 명시적으로. 이 악구절부터 제가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살펴보면 신은 죄인의 우두머리가 되어야 마땅하니 어찌 감히 혐의를 피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만약 신이라는 글자를 읽었지 아니하고 한가 지난번과 같은 모양의 문서를 주고받는다면 저들이 반드시 화를 내어 다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구절에 연결해서 옛날부터 외복의 제후로써 상국을 위하여 절개를 지키다가 의리에 죽은 경우가 어디에 있었는가라고 이제 반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유 자신도 이러한 어떤 칭신이나 청가의 강화가 명분상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라가 멸망하는 사이에서 멸망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거는 지나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복의 제후가 상국 즉 명나라죠. 황제국을 위해서 절개를 지키는 데는 일정 정도의 한계가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청가의 강화 그리고 인조의 출성 항복을 합리화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역시 그들의 반정 명분에서는 굉장히 후퇴한 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최명길을 비난한 왕조실록에 기록된 사론을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앞에 이제 오간 국서는 최명길이 지은 것이다. 청나라의 연호를 쓰자는 의론이 있었으나 삼사가 가나여 중지시켰다. 당시 문서가 최명길의 손에서 많이 나왔는데 못할 말 없이 우리를 낮추고 아첨하였으므로 보고는 그 문서를 보고는 통근하여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가 없었다. 최명길에 대한 반응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의 첫 번째 주제인 최명길 주화론의 단계적 변화를 마치겠습니다.